이분은 강릉 MBC에서 웰빙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장원을 차지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봄비씨가 부릅니다 이윤아의 겨울장미 철이 없어 그대 몰랐어요 그 눈길이 뭘 말하는지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겨울에 비는 흰 장미요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겁이 크지 말고 오고 싶어 햇살은 향해 피었는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감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생각해요 불면 그대 잊지 못해 비는 흰 장미요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추진 마음 보고 싶어 햇살은 향해 피어넣는가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그대 기다려고요 아 예 아주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나오셔서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동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이 노래에 이윤아 선배님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노래하실 때 약간 그런 음색이 나오셔서 참 노래를 선곡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근데 좀 긴장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만 푸셨으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좋은 무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아쉬웠습니다 많이 긴장하셨어요? 왜요? 이 다리 지금 안 보여 그렇지 않아서 계속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도전할 생각을 했어요? 아니 이 무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 탐냈어요 근데 감이 못 나오고 이번엔 좀 용기를 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나오자 그렇게 도전했어요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용기 한번 내보세요 만약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